안녕하세요 유튜브 만물상입니다. 요즘 효도 선물로 안마의자가 엄청 인기죠?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마사지 기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난리난 안마의자 TOP5, 5위 데스파, AI 음성인식 조고다이얼 자동 안마의자, 전용 러그 세트 방문 설치 상품평 347개, AI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16가지 음성인식 명령어를 내려 쉽게 사용 가능, 4위 바디프렌드 셀렐네이 안마의자, 방문 설치 상품평 116개, 바디프렌드만 가능한 심신관리 솔루션, 브레인 마사지, 3위 바디프렌드 엘리자베스 플러스 안마의자, 방문 설치 상품평 48개, 사용자의 체형에 최적화된 맞춤, 안마를 제공하는 입제 안마 모듈, 2위 브런스 유즈, 음성인식, AI 안마의자 방문 설치 상품평 143개, 인체에 곡선을 닮은 SL 프레임이 적용되어 섬세한 마사지감을 제공, 1위 제스파 컴포르테 안마의자, 전용러그 세트 방문 설치 상품평 3400개, 강력한 에어세리, 팔, 어깨, 종아리, 발 놓치기 쉬운 부위까지, 홍폼하게 공기한 마사지를 제공,